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 and 3, 4 and 5, 6, 7 and 8.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왼발 위치, 오른발 크로스, 피스크, 사이드, 비하인드, 리커버, 오른발, 사이드, 비하인드, 리커버. 왼발부터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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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트. 1, 2, 3, 4 and 5, 6 and 7, 8. 섹션 5, 왼쪽으로 4분의 1씩 돌파 풀턴. 왼발 4분의 1로 스텝, 올, 스텝, 올, 스텝, 올, 스텝. 오른발 10시 반방향으로 오른발, 백, 백, 다시 12시 반방향, 사이드, 1시 반방향, 크로스. 카운트, 왼쪽 상태의 일식 1&2&3&4 5&6 7&8 역전은 6 타임 스트랩, 오른발 옆뒤 보면서 사이드 Together, 인플레이스 왼발, 사이드 Together, 인플레이스 오른발, 킥, 백 왼발, 킥, 백 오른발, 토로 찢으시고 트위스트 카운트 1&2&3&4&5&6&7&8 역전은 7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오른쪽으로 차근의 일식 왼발, 백 Together, 왼발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왼쪽으로 4분의 일식 하면서 오른발, 백 왼발, Together 카운트 1&2&3&4&5&6&7&8 카운트 10&8&8 잔바 스텝 크로스, 사이드, 리커버 크로스, 사이드, 리커버 10시 반 반응 보시면 되고요 왼발, 보드라, 리커버 백 백 스윗 6시 반응으로 백 Together 보드 스텝 카운트 카운트 1&2&3&4&5&6&7&8 태그 태그는 락킹체어 넥 카운트 있어요 락킹체어 오른쪽으로 보드라, 리커버 백 락, 리커버 원 원 드리 포 원 월 투 월 끝나고 12시 반응이 해서 태그 한 번 있어요 풀카운트 볼게요 풀카운트 원 투 앤 드리 앤 포 바이 시스 앤 앤 원 투 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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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and 8 1, 2 and 3 4 and 5 and 6 and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1 and 2, 3 and 4 5 and 6, 7 and 8 12 1, 2 and 3 and 4 5, 6 and 7 and 8 1, 2 and 3 4 and 5, 6, 7 and 8 1, 2 and 3 4 and 5, 6, 7, 8 1, 2, 3, 4 and 5, 6 and 7, 8 1 and 2 and 3 and 4 5 and 6, 7 and 8 1, 2 and 3, 4 and 5 and 6 and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1 and 2, 3 and 4 5 and 6, 7 and 8 태극 4 박자 1, 2, 3, 4 끝나고 3월 1, 2 and 3 and 4 들어가시면 돼요 3, 3 and 5 16, 1200 1, 2 and 4 2 and 4 5 and 5 2 and 5 8, 5 7 and 6 2, 3 and 45 3 and 8